엠베이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퀵서치 검색법과 검색된 문헌의 제한 조건 적용, 상세보기, 문헌 저장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퀵서치는 주제어 제시와 어구 검색을 조합하는 검색입니다. 즉, 검색어를 주제어로 자동 맵핑하여 확장시키고 모든 필드에서 검색어를 찾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색어로 하이퍼텐션을 입력해보겠습니다. 검색어와 연관된 다양한 주제어를 제시합니다. 클릭하면 주제어 확장 검색이 반영됩니다. 검색된 문헌의 숫가 표시되며 클릭하면 결과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엠트리 주제어 확장 검색과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하는 검색식이 생성되었습니다. 좌측의 필터를 활용하여 약물, 질병, 연령, 연구 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조건 선택 완료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제한 조건을 반영하여 검색한 결과입니다. 문헌 리스트에서 상세 보기 및 결과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헌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로 이동합니다. 문헌의 상세 페이지에서 저자 정보, 초록 등의 기본 서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엠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주제 세수로 쓰인 엠트리 세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베이스 문헌은 엠트리 로 세균한 후에 등재되며, 약물, 질병, 장비, 기타 등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됩니다. 컷탐의 세부 주제인 서브레이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는 교신 저자 주소, 기타 저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엠베이스 문헌이 스코프스에 등재되면, 스코프스 핀용 횟수를 표기합니다. 검색된 문헌을 저장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박스에서 검색된 문헌의 수를 선택한 후, Export를 클릭합니다. EndNote, Excel 시트, 텍스트 파일 등의 저장 조건이 있습니다. EndNote, Excel 시트, 텍스트 파일 등의 저장 조건이 있습니다. 구독자cis суд하고 있는 가치 sobre 해서,